지금 맛있게 감자, 감자 가른거하고 대강 갈아요 그 다음에 배추 이파리, 파란 이파리들, 버섯, 버섯, 느타리버섯, 이버섯이에요 이버섯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했죠 이거 삶은거 뜨거운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저기 뭐지 그거 소금 살짝 묻히고 이거 이제 이 끝터리 다 먹은거 아까와서 제가 이렇게 먹습니다 요거랑 같이 먹으면 또 더 맛있어요 요거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끝내지고 맛있어 끝내지고 맛있어 우리 애기도